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장태형 씨, 살인을 해보셨다고 하셨죠? 내가 겁나지 않으십니까? 겁나야 합니까? 다시 장태형 씨 얘기로 넘어가보죠. 그를 처음 봤을 땐 어땠어? 두려웠나? 장태형 환자 차트 가지고 왔는데요. 장태형 환자 재활운동을 맡은 기간이 얼마 안 되죠? 반년 좀 넘었습니다. 저기요. 시에스타 카지노 저희 VIP 고객께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데 뭐라는 만큼 지불하실 수 있다면 제가 이 나라에서 못하는 것은 없어요.